안녕하세요. 쇼핑크리에이터 최혜연입니다. 제가 오늘은 깔라만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 깔라만시 들어보셨나요? 요즘 한창 유행중인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있는데 이 깔라만시가 디톡스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이 깔라만시가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해주고 레몬보다 비타민이 무려 30배나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피로회복, 건강에도 좋아서 남녀노소, 아이들까지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. 시중에 파는 것 중에서 물을 타서 파는 게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베트남 현지 깔라만시를 100% 그대로 추출한 원액입니다. 제가 이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규칙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시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300ml 기준으로 1대5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되고요. 음료 대용이나 물 대용으로 가족들이랑 함께 드실 경우에는 이 500ml 기준으로 1대9 비율로 타주시면 돼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깔라만시를 1 비율로 50m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을 9 비율로 따라왔어요. 이렇게 타서 수시로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. 제가 한번 이제 마셔볼게요. 레몬물처럼 상큼하고 물 대용으로 수시로 드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제 깔라만시 원액으로 온 가족 건강 지키시고 노폐물 배출시키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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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